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타선은 충분히 내부 자원으로 경쟁력 있습니다. 단연 계약이든 뭐든 전 기아에 남고 싶습니다. 기아를 향한 김선빈의 진심은 여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안치홍, 양석환, 최주환을 비롯한 외부 FA 자원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내부 자원으로 충분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아는 외부 FA 자원 그리고 내부 FA 자원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굳이 외부 FA 일루수를 살 필요가 있을까? 기아는 오키나와 마무리 훈련에 돌입했고 선수단과 별개로 프론트도 2024시즌 준비에 한창인데요. 시즌이 끝나자마자 코칭 스태프 소폭 개각에 나섰고 이 일에는 9명의 선수를 정리하며 새로운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팬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역시 FA인데요. 다가올 2023-2024 시장에선 지난 1년 2년과 달리 특급 매물이 많지 않다는 평가이며 단 양석환, 안치홍 등 일루수 요원은 몇몇 있고 이들이 최대어로 분류되는데요. 그리고 기아 일루가 취약한 건 맞습니다. 올 시즌 여러 선수가 일루수 미트를 꼈으나 신통치 않았고 2022 시즌 포텐셜이 터진 황대인이 60경기서 타율 2할 1푼, 5업런 26타점 19득점 5PS 6할 1푼으로 부진했는데요. 1년 전 B시즌에 한화 이글스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변우혁도 83경기서 타율 2할 2푼, 7업런 24타점 23득점 5PS 6할 6푼입니다. 이 밖에 시즌 막판엔 5선우도 일루수로 나갔는데요. 누구도 풀타임 주전으로 나갈만한 실적을 못 냈고 황대인과 변우혁은 크고 작은 잔부상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팬들이나 외부에선 기아가 외부 FA 일루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는데요. 심지학 단장도 시즌 막판 1년을 리뷰하면서 일루가 취약한 포지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기아가 외부 FA에게 올인할 상황이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건 BFA 단연계약 대상자 최형우와 내부 FA 김선빈 고종욱입니다. 어느 한 명 놓칠 수 없고 최형우는 여전히 KBO 리그 최고의 클러치히터인데요. 김선빈이 올 시즌 빠질 때 공수에서 난자리가 확연했고 고종욱은 기아 타선 최고의 감초이자 교타자고 이들의 잔류가 오프시즌 1순위입니다. 결정적으로 일루가 취약했음에도 올 시즌 기아 타선의 각종 지표 순위는 LG 다음이었고 내부 FA들을 잡으면 내년에도 올 시즌처럼 강타선을 가동할 수 있는데요. 올 시즌 기아의 완전체 타선 경기들을 중계한 몇몇 해설위원은 베스트 라인업은 가오가 리그 최고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아가 5강 탈락의 아픔을 씻고 재도약하려면 외국인 투수를 잘 뽑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내부 FA들을 잔류시키고 올해 4명 합계 16승에 그친 외국인 투수진을 잘 정비하면 당장 대권 도전도 가능한 전력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마무리 훈련이 기대되는데요. 황대인은 잔부상 여파로 빠졌고 변우혁과 오선우는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황대인과 변우혁을 살려서 북박이 풀타임 일루수를 만드는 게 중요하며 김석환이 외야에만 전념하기로 하면서 기아 일루는 결국 황대인 혹은 변우혁이 해결해야 하며 그게 최상입니다. 특히 잠재력 측면에서 변우혁을 궁금해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올 시즌 고작 226타석 소화에 그쳤고 기아에서 올해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한 608타석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건강하게 풀타임을 소화하면 성적이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타격 자세, 대응력이 괜찮다는 호평이 많지만 기복은 있는데요. 또한 황대인도 이대로 포기하기엔 아까운 선수이며 어떻게든 활용할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 일루 방정식을 풀어본 다음에 정 안되면 플랜B를 가동하는 게 마침 맞는데요. 오키나와에서 광주에서 2024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선빈도 주장 시절 두 선수에 대해 잠재력이 크다. 무조건 성장할 것이라 지지하기도 한 만큼 기아가 외부가 아닌 내부 자원들로 시즌을 치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선빈의 몸값인데요. 서로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기아는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